아빠, 나 나아두 친엄마 살아있다며 근데 왜 죽었다고 거짓말했어, 왜? 단단이가 이제 지 엄마 살아있는 거 다 알았는데 이제는 다 얘기해줘 그 여자가 어떤 여잔 좀 아세요? 아무래도 박 선생한테 뭔 일 있나 봐요 박 선생 대체 무슨 일이지? 세련아, 나왔어 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? 장바, 피어, 아빠, 가지고 나가, 야! 저희 엄마가 살아있대요 27년 전에 박 단단이랑 딸을 낳은 분 찾기 힘들까요? 아저씨 말대로 우리 한 번 만나볼래요?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그래도 좋아요?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거지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, 커플인 줄 알았어요 커플 아니에요 사돈가 아니에요, 사돈 우리 엄마 어디 계신지 아세요? 나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남편하고 애 버리고 도망갔지 정말이에요? 정말이에요?